아빠 포켓몬빵 사러 가요 아 저번에 10군데 다녔는데 못 샀잖아 2시간 전에 가면 돼요 그런데도 안나와 그걸 왜 사? 왔다 오케이 성공 없네 포켓몬빵 없어요 포켓몬빵 30분 후에 와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포켓몬빵 뜯어보자 하아 제발 하아 과연 뭐야 아이씨 아 뭐 나와야 좋은데? 유나 미친 하면 대박인데 얼만데? 한 5만원? 어? 그래? 아빠 어디가? 빵 사러 인건비도 안나온다며 어차피 자도 인건비 안나와 빵도 맛있고 용돈도 벌면 이석이조야 하아 아이씨 아이씨 여사 아이씨 요새가 정 churches 히히 나는 그렇게 조금씩 디부시의 노예가 되고 있었다